자, 세물타이 나눠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다 혼자요? 네. 자, 하나씩. 네, 고맙습니다. 자기, 자기,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형이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컨디션 어때요, 형이? 파이팅해야죠, 형이. 어, 나름 방황킬러인데, 이거. 이거 안 하는 거야? 네. 뭐, 왜, 뭐? 아, 잠깐 케이블 타이드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 바다 없게, 색깔. 지금 옹도, 옹도인가 여기가 한, 한 40분, 50분쯤 나왔는데, 파고가 좀 있어야, 바람은 없는데, 파고가 좀 있어야, 바람은 없는데, 파고가 좀 있어야, 바람은 없는데, 파고가 좀 있어야, 바람은 없는데. 어, 야, 산장님 꼼꼼하시네, 이런 것도 있네, 색깔. 형 꺼. 선생님, 이따가 쓰고서 구조금 이야기해. 네. 봉도야. 울지 마라? 네. 좀, 야. 말은 되네. 빨리 빨리 준비해야 돼. 아, 다 준비해놨잖아요. 이제, 지금.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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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알겠습니다. 지금, 화 다 떨어졌네. 아, 케이블 타기가 오늘 좀 모잘랐으면 좋겠네요, 형이. 모자르겠냐 오늘 또 파이팅 해서 멋진 모습, 강한 모습 재미있는 모습 좀 보여줘 형이 생각보단 날씨를 좋네 수심이 지금 30에서 36m 정도 찍히는 것 같은데 홍도 40포로 단차는 한 50에서 60 사이로 찍었다 좋은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네 믿는다 신신 홍도 믿는다 수심 30m 권의 레드 어떤지 모르겠냐 수심 30m 히트 히트 첫 히트 어우 좋아 좋아 아따 애들 힘이 좋네 선정님 선정님 일세요 아 드롭봉 해보래요? 드롭봉 해보래요? 아 그래요? 수심이 깊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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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는 강호 안 났는데 어 이 정도 이 정도도 드롭봉이에요? 아니요? 나 좋아? 아니아니 괜찮아요 들었봐 뭐야 야! 차가있다 몸짓이도 안나있냐? 아 얘들 장난아니에요 간다 차가와 썼다 오케이 지금 지금은 바닥을 바닥을 찢고 긁었어요 긁고 액션을 줬어요 저 지금 툭툭 용사선이 아니라 툭툭 공급을 세웠다 세웠다 만약에 데이는게 없어요 자 웜 끼는 방법 아니 스트레이트 훅 끼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빼서 바늘 돌려가지고 웜 그대로 바늘 모양으로 그대로 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 오늘은 오슬로 오슬로 포어엑스에 포바 포바 6점대 그리고 단차는 한 60정도 될 것 같네요 뽕뚜는 40 웜은 트리거엑스 레드 엊그저께 레드의 반응이 좋아서 레드랑 핑크랑 느낌 이렇게 얘는 이제 7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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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낙스 릴에다가 얘는 가이드가 없는 네 오늘 하나는 추워가 오늘 하나는 추워서 추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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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를 만들어 왔고 하나는 직결 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수입의 채비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바늘을 생각보다 안 추워서 다행이네요 채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수입의 채비가 작년이었던가 올해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작으로 만들어서 판매되는 거 있는데 판매되는 거는 바늘을 내가 수정을 못하는데 이렇게 자작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바늘로 해서 크기 바늘 크기라든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바늘 오차가 있으니까 입질 그렇지 어 입질 너무 작아 아 입질이었는데 너무 약해 광어 입질이 아냐 어 야 진동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아까 그런 짜치들은 버리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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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닐 강어 있지 아 이거 강어 있지 않은데 이것들이 엄청 좁아 되네 뭐 우럭이지? 뭐 우럭 나쁘지 않네 오늘은 안 나와 안 돼요 있지 있지 아 이거 또 우럭 같다 광어 방금 전 거보다 쎘는데 광어 아닌 거 같아 덜 덜 거리는 거 방금 잡으신 분들도 우럭 나왔는데 우럭 우럭 오케이 방금 전에 잡았던 우럭 입속에서 나온 건데 요거 한번 껴볼까 갑자기 급댕이네 요거를 빼서 우아 우아 딱딱한 머리깨기 해가지고 뭐야 이거 요렇게 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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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웃긴 거 같은데 이거 보돌이 따우셨다니 이거 하하하하 입질 아 이거 광 우럭이 쥐이네요 그냥 버리고 일찍 그 관계에 찍고 찾기 하하하 가사 출발 비즈 아 툭 펫 펫 펫 툭 툭 셀프트 날리고 있었다 자시야 예 그런거 같아요 안 놓치지 이번엔 또 드럿보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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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화 한몰이 큰거 놓치면 그게 아쉽네 그렇게 큰거야 5자 같은데 이것도 개울어 개울어 못떨겠어 못떨겠어 너무 커 나 광화 5자인줄 알았어요 와 팔아프다 팔아프 진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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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나둔데? 자라 아따 이건 또 뭐니 방생해 줘도 되죠? 방생해 줘도 되죠? 거기다 갖다 넣어요? 이건 내년에 와서 잡을게 가만히 있나 참 물고 가만히 있어 오오오 선장님 물고 원 물고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 불찼다구요? 응 원 물고 가만히 있네 물고 가만히 있어 닷줄 걸리기 왔어요 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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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타다 공유 2부 4 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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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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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이야, 농어가 나와. 대박, bull, cuk,하ни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컨트롤씨 컨트롤 V지어먹어 아예 현장님이 현장님이 조화살을 채웁니다 나이스니트 이즈 왜 이렇게 커 얘네 미치겠다 진짜 야 너무 크다 이거는 너무 무거워 드랙 치길래 난 광어 5자인 줄 알았어요 다 틀어버렸는데 진짜 이렇게 웃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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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